안녕하세요. 임준희입니다. 오늘도 저와 함께 한국어를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는 지금 7과 병원에서 진료 받기 이 부분을 공부하고 있고요. 오늘은 세 번째 대학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교재 110페이지, 1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. 자, 이제 진료, 치료를 다 받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집에 가야 돼요. 집에 가기 전에 돈을 내야 되죠. 돈을 내고 약을 받아야 되는데요. 병원에서는 약을 주지 않습니다. 네? 병원에서 약을 안 준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한국에서는 병원에서 약을 주지 않고 병원에서 처방전을 줍니다. 이 처방전이라는 종이가 있는데요. 이 종이에는 이 환자, 이 사람에게 무슨 약이 필요한지가 적혀 있고요. 그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면 약을 살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돈을 낼 때 또 중요한 게 인슈어런스, 보험이죠. 이 보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니까요.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. 케빈 씨, 여기 처방전이고요. 모두 5,200원입니다. 네, 여기 있습니다. 그런데 약은 안 주시나요? 의사 선생님이 약 3일치를 주신다고 했는데요. 아, 약은 여기서 안 드리고요. 이 밑에 약국에서 살 수 있어요. 약국에 가셔서 처방전을 내면 약사 선생님이 약을 주실 거예요. 아,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그런데 혹시 이거 보험 처리가 되나요? 유학생 보험이 있는데요. 혹시 저희 병원에서 그 보험이 되는지 확인해 보셨나요? 네, 유학생 사무실에서 이 병원에 가면 보험이 된다고 했어요. 아, 그럼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. 잘 들으셨나요? 내용을 같이 살펴볼게요. 케빈 씨, 여기 처방전이고요. 모두 5,200원입니다. 네, 여기 있습니다. 그런데 약은 안 주시나요? 의사 선생님이 3일치를 주신다고 했는데요. 이 3일치라는 것은요. 분량 또는 양을 얘기합니다. 얼마나, 얼만큼을 얘기할 때 치 라고 하는데 3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, 분량을요. 3일치라고 표현할 수 있죠. 아, 약은 여기서 안 드리고요. 여기가 어디예요? 병원. 병원에서 안 줍니다. 이 밑에 약국에서 살 수 있어요. 무엇을 가지고 가야 돼요? 처방전을 가지고 가야 되죠. 약국에 가셔서 처방전을 내면 약사님, 약사 선생님이 약을 주실 거예요. 약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그런데 혹시 이거 보험 처리가 되나요? 유학생 보험이 있는데요. 보험 처리라는 말은요. 이 보험을 가지고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, 병원비를 내는데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. 보험 처리라고 이야기합니다. 혹시 저희 병원에서 그 보험이 되는지 확인해 보셨나요? 네, 유학생 사무실에서 이 병원에 가면 보험이 된다고 하셨어요. 보험 처리가 된다고 했어요. 아, 그럼 지금 바로 체크해 볼게요. 확인해 볼게요. 이렇게 얘기했죠. 자,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. 케빈 씨, 여기 처방전이고요. 모두 5,200원입니다. 네, 여기 있습니다. 그런데 약은 안 주시나요? 의사 선생님이 약 3일치를 주신다고 했는데요. 아, 약은 여기서 안 드리고요. 이 밑에 약국에서 살 수 있어요. 약국에 가셔서 처방전을 내면 약사 선생님이 약을 주실 거예요. 아, 그렇군요. 아,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그런데 혹시 이거 보험 처리가 되나요? 유학생 보험이 있는데요. 혹시 저희 병원에서 그 보험이 되는지 확인해 보셨나요? 아, 그럼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. 잘 들으셨나요? 이제 이 부분을 쓰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115, 1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. 케빈 씨, 여기 처방전이고요. 이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서 약을 받을 수 있죠. 모두 5,200원입니다. 네, 여기 있습니다. 그런데 약은 안 주시나요? 의사 선생님이 3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을, 그러니까 약 3일치를 주신다고 했는데요. 아, 약은 여기서 안 드리고요. 병원에서는 약을 안 줍니다. 이 밑에 약국에서 살 수 있어요. 처방전을 들고 가야 되죠. 약국에 가셔서 처방전을 내면 약사 선생님 또는 약사님이 약을 주실 거예요. 아,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그런데 혹시 이거 보험, 보험 처리가 되나요? 보험을 통해서 할인받을 수 있습니까? 병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?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. 유학생 보험이 있는데요. 혹시 저희 병원에서 그 보험이 되는지 확인해 보셨나요? 네, 유학생 사무실에서 말해줬어요. 이 병원에 가면 보험이 된다고 했어요. 유학생 사무실에서 이 병원에 가면 보험이 된다고 했어요. 아, 그럼 지금 바로 체크해 볼게요.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이야기했죠. 자, 오늘은 세 번째 대언을 함께 살펴봤습니다.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네 번째 대언을 가지고 들어올 텐데요.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